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나도 키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구준뼈처럼 되고 싶다. 너무 멋있잖아. 그쵸 하늘들? 에? 안 멋있다고요? 꽃보다 남자 얘기 좀 그만하라고요? 언제 저 꽃남이냐고요? 아니 하늘들! 저 하준표의 드라마 취향 존중 안 해주실 거예요 정말?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아 이렇게 또 연기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하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 오셨죠? 하성훈의 취향 전시장 문 열 시간이라고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자 그럼 오늘 하성훈의 취향 전시장 바로 입장해 볼게요. 하성훈의 취향 전시장 제 6 전시장이죠. 드라마 외길 인생 하준표의 소나무 드라마 취향 오늘은 저의 드라마 취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인생 드라마로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꽃보다 남자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때 진짜 지하철에 음악학원을 다니면서 이것만 봤고 진짜 드라마를 또 아니야 못 봤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F4의 삶이 너무 꿈이 됐었고 나만의 그런 공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었던 기억이 커서 계속 꽃남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 하면 꽃남 말고도 사실 뭐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봤던 건 야인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과몰입해서 김두한의 싸움 자세가 있어요. 그거를 맨날 하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 사진만 찍으면 김두한 자세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구마적, 심마적, 쌍칼, 시라손이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의 계단이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송주야! 한송주!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송주씨가 앞이 안 보이는 바람에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떡하지? 우리 시현준 선배님이 갑자기 온몸을 바치고 그때 되게 울컥했죠. 그때 악역으로 나왔던 김태희 선배님도 계셨죠. 그때는 진짜 너무 너무 나빠 보였는데 너무 과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드라마 본 게 그 뒤로 뛰어서 제가 꽃보는 남자인 것 같아요. 꽃보는 남자 보다가 두 번째는 시크릿 가든이었죠. 현빈 선배님이 입는 그 옷 있어요. 장인이 만든 거 장인이 한 땅 한 땅 만든 그 추리닝 이상하게 그거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몸을 느끼게 한소 눈 맞으셨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드라마를 좀 봤네요. 저는 그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도 봤어요. 뚜끈뚜끈 극복 그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그것도 많이 봤는데 그거 뭐지? 이렇게 빅! 빅이라는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몸이 바뀌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엄청난 배우분들이 나오셨죠. 봤었고 야 나 이거 봤었다. 아이리스 내가 이 아이리스에 빠져서 진짜 집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맨날 봤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 아이리스 짱이었지. 원 투 쓰리 다 봤어요. 진짜 멋있었는데 그리고 또 봤던 게 음... 아 그것도 봤다. 너목들이라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거? 그것도 봤었고 그때 이종석 배우님이랑 고영 배우님 나왔고 아 그리고 또 있었는데 이종석 배우님이 한 것 중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화를 찍고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 W W도 봤었네 야 많이 봤다 그리고 그것도 봤어 그거 있잖아요 박신혜 배우님 나오는 거 의사인데 이렇게 발로 차고 하는 거 있잖아 의사인데 발로 차는 게 말이 이상하고 그 닥터인가? 그 뭐지? 닥터스인가? 아무튼 그 그 그 해바라기 주인공 배우님 김래원 맞다 김래원 배우님 나오는 거랑 그것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봤네요 근데 그게 끝인 거 같아요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 같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제가 뭔가 이 드라마를 지금 생각해보면 음... 뭔가 선호하는 장르가 대부분 이런 이제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만 많이 본 거 같아요 되게 어... 현실에서는 없을 만한 음... 그런 뭔가 능력들을 갖고 있는 그런 드라마를 어... 다 재밌게 봤던 거 같고 그리고 뭔가 막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야 이 드라마는 짱이야 어딜가나 이 드라마는 짱이라고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 그랬을 때 어... 봤던 거 같아요 계속... 계속 봐야 된다고 하니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대부분 이 어렸을 때 방학 때 많이 봤어요 방학 때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몰아보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많이 봤네요 드라마 보기 전에 뭐 줄거리나 뭐 등장인물 소개를 찾아본다 어... 이거는 저는 좀 줄거리를 먼저 좀 보고 봐요 영화든 드라마든 뭔가 이 내용을 살짝 봐야지 내가 호기... 힘이 생겨서 음... 관심이 생겨서 보게 되거든요 아 이런 내용이야? 어 궁금하다 대충 줄거리를 보고 들어가야 나도 기대가 되고 어... 음... 집중이 좀 더 잘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줄거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동작인물 소개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어... 찾아보는 편인 거 같아요 아... 요새는 넷플땡땡에서 그... 되게 짧은 그런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 화만 봐야지 하면은 다음 하루 저절로 3초인가 5초 뒤에 넘어가니까 어... 나도 모르게 또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까지 보게 되고 어...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 그 이제 드라마 하면 이제 OST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드라마 OST를 플레이리스트로 많이 넣었어요 실제로 한번 봐볼까? 제가 듣고 있는 거는 어... 본남에서는 노래 알고있나요 노래도 있고 그리고 시크릿가드에서는 눈뜨는 순간 널 알아봤을까 이제 성식영 선배님의 너는 나의 봄이다 요 노래 실제로 어... 들어가 있구요 참 드라마에 빠지면 OST를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또 있는데 시크릿가드 또 Here I am 여기 Here I am 이것도 있고 그리고 빅에선 공유 선배님이 불렀던 너라서 가 들어 있습니다 너라서 이렇게 나는 거는 너라서 자상가로 매번 듣고 있습니다 아... OST가 드라마를 살리고 드라마가 OST를 살립니다 그래서 OST하면 참 뿌듯하죠 네 아... 자... 어... 우리 하늘들은 이상하게 하성운의 연기도 좀 보고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로 진지하게 연기에 도전해볼 생각 없냐구요 음... 아... 제가 요새 막 상황극을 많이 하다보니까 가볍게 일단 제안이 들어온다면 시작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네... 뭐... 웹드라마나 아니면 등등 혹시나 혹시나 듣고 계신 뭐 어... 우리 또 제작사분들은 저를 한번 캐스팅을 해보면 어떠신지 여러 역할로 많이 할 수 있으니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또 얼굴이 도대체 배우상이잖아요 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솔직히 대분만 주면은 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집중을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웃기려고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은 취향존중 하성훈에서 저의 드라마 취향 알아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 성훈이의 취향이니깐요 존중 해주실 거죠 우리 하늘들의 취향도 유니버스로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성훈의 취향이나 이미 알고 있는 취향들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 취향 전시장 만들어 나가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드라마는 사실 역시 이거지 흰 청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